안녕하세요. 드레즈업 마셜입니다. 제가 오늘 여시랑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사러 가는 거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서욕에서 여시가 지금 핥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샵에서 만나요? 네. 스케이트보드샵으로 왔습니다. 눈 괜찮으세요? 네. 저는 잘했기 때문에 안될 수고 추령하겠습니다. 일단 모드부터 골라야 돼요. 이런 거. 기술적인 거 하고 싶어요. 자기가 카스턴하고 싶으면 이런 거 하나씩 골라서 직업만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출입식으로. 출입식으로요? 지금 데크를 걸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요? 이것도 가벼운 걸로 해주시면 돼요. 가벼운 걸로요? 결입은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자. 여기 같이 가자. 예. 그러면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어디로 왔냐면 아쿠아님을 먹게 됐습니다. 일단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거 상어 아니야? 상어 이게 먼저 있어도 되는 거야? 얘들 안 된다? 그러니까. 키웠다고요? 싸운다, 싸운다. 이거 진짜 깨끗어. 말린다, 말린다, 말린다. 도망갔다. 얘가 제일 크대 지금. 인물고기 중에 제일 크대. 재혁이 형이다, 재혁이 형. 수다를, 수다를, 수다를 이용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발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왜 저거 비비지? 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잠시 후 3시 1시 30분에 따른 상당국백 마메조롱이 진행됩니다. 공연? 28분. 아, 마메이드. 마메이드. 이거 보고 올까, 프레이드? 마메이드, 프레이드, 봐볼까? 빨리, 그래. 봐야지. 인어공주 무기의 정성어린 고사님에도 소원을 들어주면 마법의 산후초. 산후초를 깨울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던데? 어? 마법의 주문이 있다던데? 코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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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코랄라! 코랄라! 야호! 좋았어! 그럼 이제 사무열정 엘라를 대상으로 기다리는 오호! 안녕, 여러분! 오! 오! 여기 탁탁판 시원에 오봤는데요. 약간 한가량을 넘어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가위바위보 친 사람이 한번 너보는 걸로. 어우 가위 가위보! 아이, 아, 이건 아니야. 어, 또, 또, 또. 오, 또, 또, 또. 어, 뭐해? 혁고 있어. 플렉스. 헷헨. 아빠 나 이거 사줬. 이제 출근 돼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출근으로 와봤잖아요. 그러네. 파레이드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또 봐요. 네, 안녕. 안녕. 수고하. 오늘은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요. 네. 여기 회사 안에 있는 살국수식 안에 네. 이제 신메뉴가 들어왔다고 여기 보시면 회원님 마제소바 꼭 하나 드실 수 있어요. 소유라면도 있는데? 장관은 마? 이거 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마제소바. 봐라. 나갔네. 소유라멘이랑 마제소바 다 없어졌어요? 수고하십니다. 산정판매여서 하나씩은 해드릴 수 있어요. 라멘 하나, 마제소바 하나씩은 해드릴 수 있어요. 어, 하나씩. 그럼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응. 아, 나 뭐 먹지? 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자, 어디? 앉아. 자, 이제 요시가 시킨 거. 마제소바입니다. 제 것도 왔습니다. 형석수 형도 맛있게 먹어요? 잘 먹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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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킨이 왔어요. 안녕 일단 여기까지 트레저 마셔의 TMI 러브였는데요 혼자 카메라를 이렇게 들으면서 찍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도 사려고 왔고 이제 아쿠아리움도 갔잖아요 그리고 조금 앉아 여기랑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걸 찍게 되면 더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TMI 러브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